아이고, 수고하셨다. 네, 아이고. 네. 아, 이거 막 심팡팡 나가면. 저 이제 무슨 떡 합니까? 아, 인절미 맛있습니다. 인절미? 아이고. 그냥 인절미하고 쑥 인절미가 뭐 짓는 게 좋아? 쑥 냄새 나는 거 두 개. 아. 그 우리 저기 우리 여자 사장님이고, 남자 사장님이 뒤에서 고마니 형, 피슨이 형 버리기만 해. 뭐 역할인 것 봐, 피슨은. 야, 뭐 여긴. 예, 미식아? 비서? 비서. 안 뜨거울까? 예, 미식아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막 늘어남자, 진영으로. 아, 더 깡이 잘 돼진 거 닮아볼까? 예, 잘 돼진 거 닮아볼까? 예, 잘 돼진 거 닮아볼까? 야, 이거 맛 좋게, 이거. 아이고. 이제 나가 뭐 도완전이냐? 어, 저 개혁클럽이나 가분해야지. 개혁? 응. 미식아로 마시? 다 돼진 거. 아이고, 야, 이거 먹고 이디. 매매, 매매. 아, 이거는. 이거 뭐? 보리, 보리. 보리, 이거 볶는 거 마시. 설루리. 아아. 맥주 맥이 아니고 설루리. 야, 이디 맨날 이런 데서만 일 열심히 떳떳하고 이디. 공혁은, 저기, 방송국에 가지 말랑 여기서만 맨날 하든가. 아, 이거 볶는 거. 공혁은, 이디서 우리용 거찌, 여기네. 그래. 아, 이거 많이 돌려가네. 아, 이거 곱게 잘 걸어졌어. 잘 냄샌게? 떡장시 해도 돼 큰 게. 떡 사세요. 이제는 우리 떡집을 오랑마땅 해보나. 아이고. 나이 하나요. 내 김도 하나요.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. 동원한 게 우리 똘이 하나 있으시면 사회를 삶을 건데. 아, 똘 다 풀어버리네. 똘 다 풀어버리네. 에이, 이거 참. 아이고, 똘 하나 냉경 놔둬. 헝구 냉경 놔둬 사주 그걸. 저 높은 하늘 위를 나는 새야. 왕 손님은 기다리는 저처럼 산 싣고 이름 바빠지고. 혹금만 기다려면 싣어야죠. 부지런히 다 해갑시다. 아이고, 다 붙어 물어 물어 물어. 아이고, 참. 이거 영역 허당 보면. 아이고, 진짜. 이거 자기를 물어, 개가. 참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오늘 내가 도장을 받으러 왔어, 도장. 도장을 무슨 도장을 받은거죠? 잘했다는 생각도 하면 찍어주고 야인 다시 놓지 말라고 하면 안 찍어도 되고 계속 찍지 말까? 아까 며느리 어디 갔어요? 며느리 일을 잘했다, 열심히 했다 인정하면 꼭! 애기야 이거 한번! 자, 여기! 여기 꾹! 꾹! 어이구 이거 잘 찍었네? 오! 법인카드로 해, 오늘껄랑 이거 긁어줍자 오늘 얼마치 떡감 이걸로 이제 혼자씩 주고 떡, 매경, 웃음도장 하영 받아먹고 다해 하영 받고, 돈도 하영 받고 경영은 해 아, 이거 돈 받을 거 아니에요? 돈 받을 건 아니에요? 아냐, 아냐, 웃음 도장만 받으면 돼주게, 그거? 아이고, 나 돈 나오려고 받아먹고 하면 돼 아이고, 이 척 갖고 다 이제 문이나 열어줘서 걍 안 낯거려 그냥 다 먹어야 돼 Genius Like me 4 2 5 감사합니다.